믿거나 말거나 실어 괴담대 첫번째 이야기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었다 제 누나 친구의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 저하고는 둘이서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던 사이였죠 이형님이 상병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빡센 훈련이 있던 날이어서 소대원들 모두 10시 땡치고 취침소등하니까 바로 고라떨어지는 분위기였답니다 그 행님도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고요 그리고 그 행님이 꿈을 꿨는데 군대 오기 전 자기 동네였답니다 근데 이상한게 꿈의 배경빛이 회색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부터 하늘색깔 그리고 건물들까지 전부 회색빛이었죠 조금 걷다보니 멀리서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서 자세히 보니까 돌아가신 친할머니인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를 끌어안고 왜 잊어오셨냐고 나 안보고 싶었냐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느닷없이 자기 손주 옷한벌 해줘야겠다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행님은 알았다고 따라가니까 한참을 걸었답니다 쭉 가다보니 온통 회색빛 건물들의 사이에 새빨간 건물 하나가 눈에 띄더랍니다 할머니가 저기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행님이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죄송한데 저 그냥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약간 화난 표정으로 일단 와보라고 닥달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답니다 그 행님은 가게 안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가게 안도 온통 새빨간색에 파는 옷도 전부 빨간색인 겁니다 할머니한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알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급하게 새빨간 티셔츠 하나를 꺼내서 입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님이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번엔 새빨간 바지를 꺼내서 강제로 입혔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이런 이상한 꿈이 다 있나 싶었대요 온몸이 시간 땀에 젖어있고 갈증도 나서 물이나 마시고 자야겠다 하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 행님이 놀라서 소리치니까 소대원들이 생활관에 불을 켜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고 몸이 안 움직인다고 다리를 꼬집어봐도 때려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다음날 북군병을 가서 진찰받아보니까 원인 모를 하반신 마비 그 행님은 결국 의가사체대했습니다 가끔씩 그 행님을 보는데 볼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임신 내 몸에 일어났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체험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쯤 되면 나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로 일어나기 20분에서 30분 전에요 잠을 청하고 있으면 그 사이 몸 위에 누군가가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의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위가에서는 너는 내 여자야 라고 기분 나쁜 속삭임이 계속 울려퍼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쁜 꿈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한 주에도 서너 번씩으로 늘어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반드시 속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나 자신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데도요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치 이상한 짓이라도 당한 것 같아서 나는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현상은 언제나 잠에서 깨기 직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후 하루 종일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이겨가량 그 현상에 시달리며 내 체중은 43kg까지 떨어졌고 체력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생리 마저 멈춰버렸습니다 그것도 세 달이나 연속으로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산부인과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임신 중이시네요 라는 청첨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틀림없는 임신의 지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후로 서서히 나의 배는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이전에 겪었던 그 이상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괴상한 꿈은 현실이었던 것일까 실제로 누군가에게 범해졌던 것은 아닐까 하면서요 바짝 말라버린 몸과는 달리 배만 만삭처럼 부풀어 오른 내 모습은 나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의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판정받은 지 10개월이 지나갈 무렵에 어느 날 나는 갑자기 맹렬한 복통에 시달리며 하루종일 아파하다 흰빛을 띄고 있는 액체를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안껏 부풀라 올라있던 배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한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어느 영감이 강한 사람에게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건 바로 망령의 어린아이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망령과의 관계로 임신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정자가 없기 때문에 태내에서 아이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상한 체험과 미혼인데도 임신을 했다는 것 때문에 고향에서 좋지 않은 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도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금은 밖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 박혀 있을 뿐입니다 다른 여성분이 나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영능력자 같은 분들에게 상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조기에 원인을 밝혀냈다면 이런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세 번째 이야기 대낮에 저승사자를 보았다 그 당시 저는 PC방에서 매니저를 맡아 일을 하고 있었고 저녁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했습니다 매일 야간이라 잠은 낮에만 잤고요 집이 평수가 크지 않아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방을 쓰시고 동생은 작은 방 저는 거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실을 방처럼 꾸며 놓아서 거실같이 안 보였죠 보통 12시쯤 잠이 들고 나는데 그늘도 비슷하게 잠들었고요 제 방에는 대나무를 엮어 돗자리 형태로 만든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가 여름에는 시원하긴 하죠 발로 밟아서 비비면 척척하는 소리가 납니다 잠을 자던 중 머리 위에서부터 척척 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 생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그 소리는 엄청 빨랐습니다 1초당 5번 정도 틀렸다고 해야 할 정도로요 그 소리에 놀라자다가 깬 후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고요 벽을 보며 있었고 한마디로 뒤통수 위쪽부터 소리가 나고 있던 겁니다 다른 소리였으면 뒤돌아 확인을 할 텐데 소리 자체가 공포 그 자체여서 뒤돌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가 흐르니 그 소리는 허리쯤까지 내려왔더군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소리의 원인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버린 거죠 이 대나무 소리가 가위라는 걸 느꼈죠 하지만 절대 잠결이 아니라는 거 잠은 진작에 깨고 혼자 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고 나서 몸이 얼어버린 이유는 저승사자가 서서히 대문 쪽으로 향해 가더군요 방은 베란다 쪽이고요 한마디로 베란다로 통해 들어와 현관문 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처음 보는 저승사자의 모습이었고요 정말 갓을 쓰고 검은 천을 휘두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엄청난 공포감이 형성되더군요 현관문으로 통과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힘이 풀려 그대로 잠들었고요 동생은 그 당시 학교에 있었고 아버지는 출근 중 어머니도 출근 중이라 집에는 저 혼자였죠 게나도 저녁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PC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 옆집이 소란스럽더군요 저는 그 당시 400 이후에 살고 있었으니 옆집은 403호였습니다 403호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오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저씨와 누나까지 이렇게 사인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저 집에서만 20여 년을 살았으니 옆집은 둘째치고 거의 아는 분들이 대다수였죠 한층의 호수가 12호까지 있고 12호 중 8호 정도를 알았으니 오래 산 거죠 옆집이 소란스럽던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거고요 볼 때마다 인사하면 늘 미소로 반겨주시던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네요 제가 그 저승사자를 본 후 바로 그날 말이죠 정말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승사자도 길을 잘못 찾은 건지 저희 집을 통해 옆집으로 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 걸로 밖에 생각이 들질 않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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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